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지식인들의 책무입니다. 정파적 이득에 물들지 않은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절실할 때입니다. 정파적 이득에 물들지 않은 지식인들은 우선 첫번째는 좀 넓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좀 멀리 볼 수 있고 또 세번째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갈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전교모의 시국선언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전직 교수 및 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하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의 제목 자체가 압권입니다.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아낸 한 문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시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진실을 향한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거짓시에 대해서 진실의 가치전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식인들의 아우성입니다. 그들이 내건 플래카드를 보면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시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그런 큰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시에 저항해야 되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 행실에 저항해야 된다. 또 이런 플래카드도 크게 다려 있습니다. 헌정 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정스런 검찰 장악은 온 국민이 분노한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문정부가 바라보는 검찰개혁이 가짜라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보기에. 가정스런 검찰 장악을 온 국민이 분노한다는 거죠. 또 플래카드 하나에는 민주세력 자체하는 문재인 정권 알고 보니 유사 전체주의 세력이었다. 유사 전체주의 세력이었다. 또 하나의 큰 플래카드는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대한민국 다 망한다. 이런 플래카드를 다 갖고 전진해서 광화문으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도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세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고 있다. 무너져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반환점을 돈치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과 윗선과 기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가를 물리는 공수처 설치,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 집권의 계획에 일하는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정확하게 담아낸 겁니다. 현 시국을 각종 권력형 비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 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 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의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학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상권분립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가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 전략과 그 배우 세력을 간파하기에는 충분하다.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위기의 진원진은 현치권 세력의 무능을 넘어서 고집스러운 시대의 차고적 이념 노선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은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전교조 의식화 교육, 언론장학, 통계, 여론조작 및 왜곡, 친북 노선, 일본 때리기 외교 등을 통해서 정치, 행정, 외교, 교육법조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 진영을 구축해왔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생략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적폐청산이니 이를 따르지 않는 세력은 적폐제력이란 밀어붙이를 통해 진영을 강화해왔다. 어느 한 분야에 진영이 공격당하면 다른 진영들이 나서서 무한정 지원 사격을 가했다. 정치, 연예, 문화예술, 교육, 언론 분야의 경계성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계의 목소리하에 뭉친 것은 그런 진영전쟁의 모습이었다. 자유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부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인들에 나서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이념적 배경과 거짓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합심어린 노력으로 거짓 정책을 몰아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의 정책을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두 번째 현실성 근거없는 이념정책을 몰아낼 것,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지식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이를 스스로 공언했던 국정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적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이란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찬명한다.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권력의 견제와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두 번째 분배위주경제정책과 세금주도,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파탄을 직시하여 잘못된 정책은 즉시 폐지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라. 건거 없는 탈원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친환경적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국형 원전의 국내외 활용도를 제거하라. 네 번째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및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포털살 등의 변파적 정치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왜곡, 자사곡, 폐지와 같은 졸속 교육계획은 조국 사태에 드러난 입시관련 탈법 반칙선, 위선의 책임을 턱먹고 제도로 돌리는 의도가 숨어있는 바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좌편항 의식화 교육은 엄격히 차단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외교 국방정책 전반 및 북핵 대응 정책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주변 우방국가의 신뢰우호관계를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원하시면 전문을 제가 붙여놓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넓게 좀 포괄적으로 잘 파악해서 시국선언문에 담아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